잠시만요 어디로 가야되죠 그럼? 연방수사국 마이클 자 이건 안동이고 이것은 안동이어라 음 아 이거 외계인 부프 아 맞네 할거 자 일단 프랭클리 네임은 없으니까 다운 캡 베사 다운 다운 전화해서 택시가 뭐 이렇게 빨리 오나 대단하네 택시 회사와 사람 잘 키워놨어 엄마야 우주와 이천원 이라고 이러면은 그전에 메시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말고 이메일 자 으흐흐흫 야 뭐지네 야 마이클만 뭐지 뭐지 말해 자 이렇게 자 자 자 자 이렇게 하고 아니 온다던 택시는 왜 안와 이거 씨 큰일났구만 이거 빨리 마이클레인으로 택시 회사를 사야겠어 이거 택시 회사를 살 수 있는데 빨리 사야겠어요 빨리 사갖고 택시 운전해서 내가 해야겠어 아야 아야 저기요 그러시면 안되요 자 그러면은 비 데이브 니머를 하러 갈게요 이것만 하면은 이번 녹화도 번영이 될 것 같구요 잠시만 뭐야 이거 커브를 딱 돌아주시고 어 전화 왔다 에이 트레이스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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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가 떨어았나 아니 그 명예냐 구력이냐 거기에서 춤도 못추는 사람이 뭐여 되게 좋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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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뭔데 도망가 저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저기요 뭐 때문이죠 여기 뭐 때문에 그러나 아니 뭐지 아 돈 감사합니다 이런 돈은 주인에게 건네줘야 됩니다 그 주인이 인간 쓴스미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실험해보세요 오케이 자 자 좋아 야 50 달러가 뭐야 이렇게 아 처음부터 130 정도 줬어야지 100 달러라도 줬어야지 어디서 사 50 50 달러 아니 뭐 한국도 mult돈으로 치면은 500ر 이긴 하는데 여기는 로스산토스 있잖아요 아 근데 로스 산토스인데 왜에에에에에이 50달러 주는 거야 100달러 뒷지 100만원 이상쟎아 그리고 GTA에서 로스 산토스에서 100달러 block 어 뭘 산수있냐 없네 없잖아 그럼 500장러라도 줬어요 아 미안합니다 일로가 됐네 왜 일로 오고있네 이쪽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야 되네 비켜요 비켜요 제발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가면 F.I.B 하루동안 마이클을 여기서 뭘 했길래 하루동안 게이백에 가십시오 안녕 안녕 저의 방송에 가면 저의 방송을 보셨어 저의 방송을 보셨어? 3.라이크 카트리 클럽에 옷을 입고 있는 거 하하하하 그래서 그치? FIB, 아니면 전국도 왜냐하면, 지금까지는 그는, 우리의 고객들에게 많은 존경을 보여준다 왜 그래? 내가 시작할거야, 정신아 너는 알겠어 갑자기 갑자기 뿅뿅하며 사라졌는데 저희는 인텔을 받았고, 그는 그 사람을 지켜봐야 해 그는 그 사람을 대결해 그 대개 인상 나쁜게 생겼네 이놈이 들어가, 친구들 여기 있구나? 나의 짓은? 하자 가자 차 타러? 그래 알았어, 차 타러 갈게 그 대장에서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. 엘 랜조의 상태를 그곳에 오면 수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오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약속 지점으로 가십시오 약속 지점에 누가 있길래 다시 다들 겹보네 프랑클린 돌아와 돌아와 아 무조기야 트레버 플립션 너무 위험하네 얘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야 나 안 들어가는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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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아 아 아 아 터뜨려, 터뜨려, 터뜨려 그리고 저는 최고의 사람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좋습니다 좋습니다, 그리고 트레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F.I.P.. 당신을 필요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아잇 뭐야 왜케 안가 차 한몰 됐니? 이 좋은 차도 이제 한몰 갔구만 야 이 좋은 차 뭐냐 야 이 좋은 차 뭐 도시에서만 좋냐 아 됐다 산도 올라가야지 좋은 차지 이거 오오오오오 쏠헌 왜? zlittle럼주고 좋잖아 조이 씨 유호! zlittle럼해주고 조와현 너무 좋아요 어우 워우 워우우 리얼리오 엄마야 미안해 미안해 니 차 포괴해 볼래 생각은 없었는데 내 운전 실력이 조금 찌빨아서 줄 수 없었어 자 들어가자니 일로 빠밤 안녕 뭔데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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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티! 충분히 말하자마자 에이.. franklin 빨리 빨리 진짜 나 괜찮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뭔가 어디를 보기 전에 마이클의 옷 갈아입으러 갑니다 어머 마지막으로 응 마이클 가자 자 갑시다 자 상승 뭐야 상승 자 8,5,4,6 버튼을 누르면서 맞으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으로 상승하려면 A B를 눌러주십시오 인간이라 D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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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내려가 주시면 언제 나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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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.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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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와준다 내가 도와주다 내가 도와준다 좋았어 잘가라 명창아 와우, 와우, 와우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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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 빨리, 막아서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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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A P P 수렴게 우후우우우우 상승 우후웅 랭클린, 갑자 랭클린ição 잘했어 이건가? 아니네 오 잘했어 프랭클린 좋아 조금만 더 안돼 아 미안해요 많이 들어왔으면 쏠 수 있어요 쏘 왔어요 잡았고요 핫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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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저거 와야지 간다 죽어라 사라져 안죽니 가더라 우승부로 떨어지는데 야 네 그렇다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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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augment 올라가시면 저기요? 갔네? 잘가? 자 이번엔 뭐 끝났습니다 뭐야? 어디갔어? 되게 빨리 가네 자 디렉션 모드 출연자 평균 해진 스티븐 헤이츠 그 다음에 스티븐 연락처가 생기고요 3인조 회사 드디어 끝났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녹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을 하구요 빰 자 자장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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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 끝